현재 키 175cm 몸무게 79kg 다이어트 특가정 3주동안 감량한 몸무게는 3kg 입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배를 때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지금 보시는 과정이 3주차째 다이어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에요 어때요 저 좀 빠졌어요 아니 근데 포징도 아니고 뭐야 파이팅 포즈야 오늘 브이로그는 태닝하는 과정을 담아봤어요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24시간 하는 태닝샵이 많아져서 결제도 편하고 태닝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무인 태닝샵에 들어가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골라주시고 그걸 클릭 후에 저 같은 경우는 2개월 무제한 태닝 한 후에 결제하기를 누르시고 카드 결제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이 단말기 인줄 알았는데 모니터 옆이 단말기네요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태닝 로션은 디자이너 스킨 커맨드일 거고요 태닝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챙기고 있는 밴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셀프로 하는 거니까 그 막대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거기에 고무로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자 여기가 태닝샵 내부 공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잘생겼구만 그래 subtitles 기다려 주세요